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코로나19 극복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기획으로 조계종의 새해 주요 계획과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불자들은 새해를 맞아 일상의 회복을 되찾길 발언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한국불교의 제도약 등을 서원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불자들의 서원을 취재했습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부처님 오시나를 앞두고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축표어를 오는 11일까지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평안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용맹정진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월정사 용맹기도 정진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오는 8일까지 하루 24시간 진행됩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되면서 종이 연합장을 보내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정치인들은 연합장을 통해 새해 인사와 다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연합장에 담긴 정치인들의 각오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지난해 불교계는 전례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대 행사인 연등회 취소와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연기, 법회 중단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코로나19 극복이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신축년에 주목할 만한 불교계 이슈와 일정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오늘은 첫 번째로 조계종의 새해 주요 계획과 과제들을 김호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불교계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12.7범란 40주년, 인도 만행결사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마주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조계동 제36대 집행부의 2년차 핵심 사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맞이한 새해, 종단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전월산 광제사와 계룡대 홍제사에 이어 경주 남산 열한국 마의불 바로 세우기와 불교 요양시설 설립, 12.7범란 기념감 건립 등 수건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인도 분황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그동안 제1의 성지인 부다가에 아직 한국 사원이 건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 불자들의 신심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자 아쉬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행과 포교에 큰 변화를 가져온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멈춰진 법회를 대신할 온택트 포교를 어떻게 활성화할지가 신년 계획에 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선보이는 연등회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 불교문화의 세계화의 길은 우리의 노력여야에 따라 열려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단은 그 선두에서 더욱 정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07년 발의된 이후 번번이 무산된 차별금지법도 관심사입니다. 사회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손꼽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법통을 승계하는 종정이 새로 추대될 예정인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만큼 교계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답답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은 불자들은 새해에는 일상의 행복을 되찾길 발언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한국불교의 제도약 등을 기원했습니다. 불자들은 어떤 희망과 바람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지 권송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은 서울 조계사. 거리 두기를 하며 마스크를 쓴 불자들은 가족의 건강과 취업 등 저마다의 소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지난해의 아픔을 딛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도 담습니다. 가족 건강이고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요. 저희가 법당 안에서 맘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더 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경제적인 피해도 올해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자영업을 하는 불자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새해에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힘든 서민들을 두루 살피는 상생의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자기 목소리만 내지 말고 나라나 또 모든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합,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불교가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종교로서 지혜를 발휘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불굴기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더 바래면 또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잘, 정부 방침에 잘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리두기, 또 방역, 개인들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지금 우리 추운 겨울이잖아요. 또 이제 봄이 오죠. 그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어려움을 지혜롭게 다 잘 극복하면 좋겠어요. 내 욕심만 부르지 말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면서 불자들은 모든 이들의 희망과 바람들이 참을성과 우직함의 상징인 흰소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 시대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되며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인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은 밤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되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선 시식도 금지됩니다. 반면 정부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연시에 운영이 중지된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다시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의미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봉축표어를 공모합니다. 연등의 보존위원회는 오는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봉축표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글자 수 10자 내외여야 합니다. 역대 봉축표어는 가족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등이며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었습니다. 응모자 가운데 선정된 대상 1명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장려상 3명에서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합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평안을 기원하는 수행결사인 새해맞이 용맹기도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월정사 용맹기도 정진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가운데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새로운 방식의 신행 문화를 보여주는 월정사의 새해맞이 용맹기도 정진.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년 새해 1월 1일 아침 월정사 대법륜 전.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평안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용맹기도 정진에 앞서 스님들이 지극한 원력을 담아 촛불을 밝히며 도량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월정사는 신축년을 맞아 해마다 100일 동안의 화원 법회로 국태민환을 기원했던 신라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 시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축년 새해맞이 용맹기도 정진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조성예블 사시불공을 올리고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석가모님을 정근을 하는 방식으로 7일 168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국가와 세계 모든 분들이 평화, 안원, 코로나19의 퇴치 경제적인 고통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원력다짐 또 원력이 꽃을 피워내는 용맹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오대산문화축제를 비대면 방식 오대산문화포럼으로 개최해 호응을 받은 월정사는 이번 새해맞이 용맹기도 정진도 오대산 월정사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월정사는 이번 온라인 기도 정진을 통해 사찰을 찾지 못하는 모든 불자들 희망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기도 정진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의 평화와 생명의 평온을 구하는 원력을 한 대 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수님은 새해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함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배려하고 또 함께하고 또 열심히 보살행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마 신축년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또 미래를 열어내는 새해 시작의 해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될 겁니다. 이미 하루 두 차례씩 전국 불자들과 실시간으로 참선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월정사는 전통과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온라인 용맹기도 정진이라는 방식으로 신행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의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오는 15일 경례 육화원에서 열립니다. 은혜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15일 오후 1시 은혜사 육화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후보 등록은 내일 오후 5시까지며 교구본사 주지와 겸직할 수 없는 직을 갖고 있는 종무원인 경우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오늘 12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격심사와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되면서 종이 연합장으로 연말연시 감사인사를 전하는 풍경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정치인들은 연합장을 통해 새해 인사와 다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신축년 새해 연합장과 신년사에 담긴 의미를 박세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함께 새해 인사를 전하는 연합장.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간편한 SNS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하지만 정치인에게 종이 연합장은 전통적인 소통의 수단이자 정치 철학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통 문양과 소의 형상이 새겨진 연합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한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대나무 마디처럼 묵은 해의 신축년 새해를 이어 내일로 나아가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치고 어려울 때 따뜻하게 보듬어준 가족과 이웃이 있기에 힘을 얻는다며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부의 연합장에는 새해 희망과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각하조거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발밑을 응시하는 각하조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권력을 경영하신 분은 국가를 경영하신 분께서는 저 멀리 이상만 보지 말고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지난해 어느 때보다 정쟁과 갈등이 심했던 국회에서도 신축년 새해 다짐을 연합장에 담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직접 쓴 손글씨로 새해 국회는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안마다 부딪혔던 여야 의원들도 화쟁과 화합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년 새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국회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노력해야 합니다. 화쟁의 정신을 깊이 새기는 국회가 되어 여야가 자비심으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각회장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연종 시인의 식구절을 인용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위기를 끝내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 했습니다. 정치인의 새해 인사말에 담긴 국민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건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국내 4대 관음기도 도량이자 남해안 최대 일출명소로 손꼽히는 전남 여수 향일함이 자비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향일함 주지 지인스님은 10kg들이 쌀 500포와 KF94 마스크 만 장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여수시에 기탁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권호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화엄사 복지국장 해덕스님, 박성미, 이미경 여수시의원, 사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수시는 기탁받은 쌀과 마스크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지역 내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난 한 해를 회양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도심포교당 마하연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포교사단 임원진과 수상자들만 참여했고 장학증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문병주군 등 4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더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생활한다면 아마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한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미뤄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포교사단은 장학금 수여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2명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 회생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새해 한국 경제 전망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올 한 해 경제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마이너스 역성장을 딛고 올해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합니다.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정도로 국내외 경기가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확장재정 기조는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화해 정책금융 495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와 전망은 가장 먼저 재정중심 내수 활성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장 연초부터 사실상 추경 예산에 준하는 9조 3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1일부터 설 연휴 이전인 다음 달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집중됩니다. 물론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3차 확산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580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1월 첫 국무회의 때 예비비 지원 조치를 위한 예비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데이 며칠을 또한 집중적으로 기금 운영 계획도 변경 절차를 밟아서 1월 11일부터 오늘 발표해드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재정과 함께 무엇보다 민간 부분의 투자 회복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우선 다음 달 국내 처음으로 보급되는 백신의 보급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 면역 형성과 함께 내수와 수출 회복 역시 그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내년에도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민간 쪽에 내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2021년은 올해보다는 경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V자형 반등보다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새해 한국 불교는 코로나가 가져온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행과 포교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